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오늘 오전 6시 기준 잠정 집계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일시 대피한 사람은 전국 16개 시도 123개 시군구에서 80005가구 12709명에 이릅니다. 이 가운데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인원은 3771가구 5672명입니다. 주택 274채가 침수가 됐고 농경지 26933헥타르가 물에 잠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밖에 도로 사면유실 또 붕괴 157건, 토사유출 131건, 하천재방유실은 159건에 이릅니다.